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문석훈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내리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저녁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것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것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남부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 동해남부 해상에는 강풍과 매우 높은 물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안개가 예상되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주요 도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3도, 광주와 부산 14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밤부터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어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이 됩니다. 시간대별 강수 예보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내리는 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저녁에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제주도에 호우주 예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도는 시간당 20에서 30mm,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둔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상에서도 위험기상이 예상되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사이 서해남부 먼마다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 동해남부 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2에서 4m의 매우 높은 물결로 인해 풍랑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해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둔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항해나 좌우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 강원동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와 인접한 도로 운행 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일부와 강원 영동은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